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마족 디오 캐릭터가 대폭 개선됐다. 디오의 1차 전직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실력을 갖게 된 드라카의 탄생! 그럼 드라카의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드라카는 마개로 되돌아가기 위해 봉인해놓았던 힘의 일부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힘을 형상화한 다양한 무기의 숨겨진 능력을 끌어낸 전투가 압권이다. 전투에서 활용하는 웨폰 포스와 몸 안에 내지돼 있던 마르기 힘을 이용한 데밀 포스를 활용한 전투가 가능한데 드라카로 전직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본래 직업에서 습득한 모든 기술들의 사용이 가능! 체력 지수가 부족해 필살기 및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역동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드라카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아 반도에 흩어져 있는 봉인된 힘의 징표를 수집하고 방해가 되는 몬스터들을 쓰러트려야만 한다. 혹독한 임무 수행을 완료 후 어렵게 얻은 재료를 모두 수집한 자만이 드라카가 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다. 35레벨 이상의 게이머라면 누구나 드라카의 전직 미션을 수행할 자격을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더욱 강력해진 드라카의 전투 세계에 도전하자! 액션으로 부활한 프론트 미션의 새로움을 즐겨라! 프론트 미션 이볼브드! 가까운 미래를 모델로 인간형 로봇 전투병기를 조작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프론트 미션 시리즈의 최신작이 찾아왔다. 이번 시리즈는 가까운 미래에서 벌어지는 세계 각지의 분쟁 속에서 기동병기 반차를 조종하는 밀리터리 색깔이 짙은 작품이다. 2171년이 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가연합들의 분쟁,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볼브드는 정식 시리즈 개념을 탈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 결과 새로운 느낌의 3인칭 슈팅게임을 만들어냈다. 일단 반차는 이동, 공격, 부스터를 이용한 점프, 대쉬 등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며 약간은 우드란 느낌의 중량감 있는 움직임으로 전투에 박진감을 느끼게 한다. 이번 게임에 반차를 조종하는 액션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요소는 바로 EDGE 모드이다. 기존의 분리타임과 비슷한 느낌의 특수기술로 게이지를 사용하여 발동하는 동안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목표를 정하고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불리한 상황을 바꿀 수 있게 한다. 하지만 EDGE 모드는 언제라도 무제한으로 발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큰 위협을 줄 때마다 모이는 게이지를 모두 모았을 때 비로소 발동이 가능하다. 프론트 미션 시리즈의 전통에 가까운 개조 시스템 역시 비볼부대에서도 건재하다. 팔이나 몸통, 다리 등 다양한 부위의 부품을 교체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반차를 만들 수 있는 것. 무기는 양팔뿐만 아니라 양 어깨에도 탑재가 가능하며 근접 격투 무기부터 원거리 무기까지 폭넓은 유저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 확 달라진 프론트 미션의 개성에 이제 눈뜰 시간이다. 실감나는 볼링의 세계란 바로 이런 것. 브론즈윅 프로볼링 동작 인식 게임과 만나 실제 볼링장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통쾌함을 선사하는 프로볼링 게임 브론즈윅 프로볼링 이 게임은 레일 위의 오일 패턴에 따라 볼링공의 궤적이 다르게 바뀌는 등 볼링의 역동적인 요소를 완성도 높게 재현했다는데 그럼 본격적인 볼링 게임으로 확인 작업 들어가 볼까?